아우 나랑 같이 밥 먹자 밥 치킨이야 치킨 테이프는 리퍼로 잘라주시고요 여러분 원래 생일을 혼자 보내는 거예요 생일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 자기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혼자서 축복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혼자서 생일이라길래 다시 왔음. 다시 왔음. 생일 축하해요. 행복한 스트리머가 되길. 10만원이죠? 일, 십, 백, 첨, 만, 십만원. 생일이라길래 다시 왔음. 생일 축하해요. 치킨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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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먹고 생각할게요. 일단은 먹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지만 저도 먹어야 리액션을 이게 식으면 안 되잖아요. 저 잘되라고 보내주시는 거니까 일단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를. 아, 이거 먹고. 아, 이거 먹고 할게요. 아, 이거 먹고. 아까 신이 나는걸? 야. 야 라고 해도 돼가 뭐야? 그게 뭐예요? 내꼬송을 하라고? 남자 스트리머들은 그거 하나만 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저보고 하라고. 야 라고 해도 돼. 내꺼 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조수야. 조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이걸 저 분장을 하고 하셨다고? 그냥 하신 것도 아니고? 너무 센데? 와, 잠깐만. 저거 대사 외우기가 어려워서 오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메모장 찍어 가면 된다고? 그렇게 꼭 날 지켜야겠어? 숙이 후련했냐? 아, 백만? 해야죠.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해야 돼요. lateral. 야 라고 해도 돼? 내꺼 라고 해도 돼? 지수야? 지수야? 개새끼.... 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씨봐아아아악!!! 아 gdzieunta서 좀 원하는게OUGH Nine dare게요! 오늘 배가 안 불러요, 여러분. 오늘 배가 안 불러요. 왜 배가 안 부르지? 그러고 보니까 디쿠방 열었는데 아무도 어? 들어왔다, 뭐야? 내 소리를 끄고 있었네. 아유, 눈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리액션 안 해주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방송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사람이 막 받은 게 있으면 해야지. 평생 방송을 다시 못 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 불안감. 일단 제사 잡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까꿍! 신령님, 산책영님. 일단 한번만, 한번만, 한번 예습. 한 번 하자. 그냥 한 번 하자. 한 번 하자. 한번 하자. 엄마! 아빠! 미안해요! 16초 하고 그 다음에 15초만 버티고 노래하고 배가로 가면 돼. 알았지? 알았어? 알았냐고. 오케이, 오케이. 16초. 16초! 이%, 라고 해도 돼? 내꺼 라고 해도 돼? 우리, 둘, 거야. 우리들만 아는 애측 비려해. 잠, тяж. 남, тяж. 남, тяж.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아니.. 아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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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각할 수 있을까? 장각할 수 있을까? 장각할 수 있을까? 안 되겠다. 바로 노래 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바로 가자. 혹시 잠시라도 내가 떠오르면 잘 지내 물어봐줘. 잘 지내! 라고 답할 걸 모두 다 내가 잘 사는 줄 다 님아 생일 축하요. 근데 제 생일은 왜 안 축하해 주셨어요? 잘 지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